아프리카, 왕달팽이, 초보집사, 줄여서 달팽이집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계절의 여왕 5월이 됐어요. 근데 5월이 된 것까진 좋았는데 갑자기 너무 덥죠. 아우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더워요? 4월 말까지만 해도 좀 찬 바람도 불고 시원했는데 5월이 됐더니 햇볕 치면 확 내리쬐고 바람 다 어디 갔어요? 그 시원한 바람? 그래서 갑자기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정말 너무 더워졌어요. 그래서 아이스 음료가 막 당기는 그런 여름이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여름,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집사들은 조금 더워도 달팽이들 키우기에는 이만한 온도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저희 집 온도 습도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온도가 26도인데 그새 27도 올라갔네요. 제가 너무 가열차게 영상을 찍었더니. 자, 집안 온도가 27도. 저희 집이 살짝 따뜻한 편이에요. 근데 좀 집이 추운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기온은, 집안의 기온은 한 25도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25도, 6도, 7도면 달팽이들 키우기에 가장 적절한,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온도다. 제가 보기에는 한 22도에서, 집안 온도가 22도에서 29도 사이에 있다면 특별히 냉방이나 난방을 따로 해주지 않으셔도 달팽이들이 참 잘 지내는 온도예요. 물론 사람도 그 온도에서 가장 잘 지내지요. 근데 문제는 습도지요. 습도가 지금 50% 나오고 있는데 습도 50%는 사람한테는 참 괜찮은 습도예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또 습하지도 않고 습해도 사람이 좀 살기 힘들거든요. 눅눅하고 습기 차고. 그래서 습도는 사람 살기는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달팽이들이 지내기에는 너무 건조합니다. 그럼 달팽이들은 어느 정도 습도를 좋아하느냐? 한 습도 70%에서 한 75%? 그 정도를 달팽이들이 되게 지내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들은 이 건조한 습도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물론 가습기를 달팽이들이 사는 곳 쪽으로 틀어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물을 뿌려줄 수 있는 아이템인 이 분무기. 이 분무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분무기 영상을 갖다가 이미 찍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무기 영상 2를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 분무기 영상 1에서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줬어요. 그래서 참 인기가 없더라고요. 분무기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요. 하긴 뭐 아무거나 물 뿌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분무기 영상 2를 찍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 거죠. 일단 보시면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아이죠. 똑같은 아이를 하나 더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분무기가 그래요 이제 벌써 수명을 벌써 다 했는지 힘겨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만 은퇴를 하겠다며 저한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은퇴시켜주고 새로 신참을 데려와서 이 분무기한테 이제부터 열일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자 이 분무기가 이제 어떻게 되셨느냐. 자 또 달팽이 키우는 사람뿐 아니라 화분 키우시는 분들 우리 식물 키우시는 분들도 집에 분무기 필수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키우는 스투키들을 갖다가 데리고 왔는데 그동안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난주부터 이제 골골골 하시더니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한번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사용은 1년도 못했어요. 1년이 뭐예요. 한 7개월? 7개월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사표를 내시더니 진짜 완전히 네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막 눈물 흘리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진짜 많이 힘든가 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던데 그래서 빨리 이제 쉬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너무 빨리 고장나서 그 점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가성비는 이 분무기가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렇게 자주 고장나서 자주 사게 된다면 가성비가 좋다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분무기를 또 사가지고 온 이유는 또 장점이 또 그만큼 있기 때문이죠. 또 이 분무기는 반자동 분무기라서 한 번 여기 써 있죠? 설명에 한 번만 당기면 오래 분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뿌리면 제가 레버를 당기지 않아도 알아서 분사가 조금 더 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도 한 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손에서 놓아도 이게 분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물을 뿌릴 때 여러 번 레버를 당길 필요가 없다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굉장히 장점 많은 분무기 하나 또 더 소개 드렸죠. 약간 비싸긴 하지만 이 분무기 이 에어라파 분무기죠. 이 에어라파 분무기는 제가 2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 거의 2년째 사용하는데 고장이 전혀 나지 않는 걸로 봐서 아주 내구성이 튼튼하고 네 잘 만들어진 제품인 건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얘야말로 반자동 분무기의 원조격이죠. 그래서 한 번만 레버를 당겨도 꽤 많은 양의 물이 계속해서 분사가 나오는 반자동 분무기의 할아버지 시초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정말 저는 이거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한 번 이렇게 칙 하면 넓게 분사되고 고르게 분사되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 물방울이 전혀 떨어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물을 뿌리고 싶을 때 물 뚝뚝 흘리지 않고 물을 뿌리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분무기입니다. 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에어라파 분무기가 잘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무기를 또 사가지고 온 데에는 또 달팽이 집사들만의 이유가 있죠. 그래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해 드리지만 달팽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게 물줄기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줄기가 지금 요렇게도 잠깐만요 요건 지금 이제 없어도 되니까 이 부분은 제가 띄워낼게요. 네 이렇게 물을 갖다가 요렇게 넓게도 분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또 달팽이 키울 때는 코코피트를 좀 벽에 붙은 코코피트를 정리해 준다거나 우리 달팽이들 폐각에 있는 그런 코코피트를 좀 떼어낼 때 물총처럼 분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달팽이 집사분들은 무슨 말이신지 다 아십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물이 물총처럼도 나갈 수 있고 그 사이에 그냥 좀 좀 아주 섬세한 조절이 가능한 요 다이얼 이 다이얼 때문에 이 분무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분무기 하나 더 샀습니다. 참 많이들 샀어요. 그쵸? 어 분무기 요 분무기를 사왔는데요. 요거는 물탱크 용량 때문에 산 분무기입니다. 이거 뭐 다른 장점은 딱히 없고 오로지 이 분무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물이 많이 들어간다. 요런 제품들이요. 에어라파라든가 요 반자동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350ml뿐이 안 들어가요. 근데 350ml도 적은 양은 아니에요. 요 에어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 물탱크 용량이 작은 게 있거든요. 이 물탱크 용량이 작은 거는 한 5천 원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요 350ml는 얼마죠? 350ml는 7,900원. 약 8,000원 정도의 선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8,000원이 비싸긴 하지만 요 분무기가 좀 자주 고장나는 거를 감안하면 이 8,000원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50ml도 물 스프레이에서는 그렇게 적은 용량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달팽이 7마리 키우고 또 화분까지 키우다 보니까 350ml로 물을 리필해 놓으면 금방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리필해 주는 불편함이 있어서 아예 600ml짜리 큰 용량을 대용량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는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장만했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분무기는 앞에 레버가 조절되는 그런 장점 때문에 또 반자동이 된다는 그 장점 때문에 또 장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분무기는 잘 고장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물 분사가 굉장히 고르게 잘 되고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전혀 없는 데다가 그리고 또 우리 달팽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기울여서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인 상태에서도 계속 분사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강력한 장점이라 요 제품은 지난 분무기 영상 이래서 와 이건 분무기계의 롤스로이스예요. 이러면서 칭찬을 했는데 역시 이 제품은 역시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만한 얘는 값어치를 하는 그런 분무기다. 다만 앞에 물총처럼 나오는 그 조절 안 되는 그 하나 때문에 달팽이 집사님들보다는 화분 키우시는 분들께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맛대로 골라 쓸 수 있는 다양한 분무기가 있고요. 매일매일 써야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각자의 집사님들의 취향에 맞는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팽이들에게 항상 습도 70%에서 80% 사이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켜 주시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달팽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날씨가 좋으니까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가족들과 함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